유종 준비 신나게 만듭해보자 잔잔잔잔 옛날 옛날 거두기 보라기가 가득히는 시절에 만신작한 북구와 여수녀 걸어가는 도미야기 여수녀 걸어가는 도미야기 부디 옛날 옛날 아줌마 옛날 평구와 돌고라는 사회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노예는 평고와 늙고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돌아갈 때 평고와 늙고에게 많은 동반심을 물려주시고 가셨죠. 그때 늙고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나머지 그리고 소화가 기사 얼마야? 난 이제 부주다. 그런데 이걸 반을 잘라 후원트 나눠주면 우리 또 뭐 반밖에 못 가시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 그렇구만 이거. 아리랑 사막이야. 카네리까지 키우는 해물을 쫙 사려고요. 너 홍보는 어떻게 사려고? 알기만에 홍보는 알아서 살 테니 미셀러 가라 알고. 그래. 결심했어. 우리 보자 그랑그랑 이들 보자 옳지 옳지 우리 보자 왕자 우자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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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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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랑 이들 보자 옳지 옳지 우리 보자 혼자 우자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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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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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난다 우리 이제 남남이 이 홍비라 부르지 말아라 아니 형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나 이 홍비라 부르지 말라니까 부르자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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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짝 물까지 달달지는 꿀보기 고소하고 짝처럼 한 꿀비부이 쫀득쫀득한 긴 철비 달콤 후루룩 참지라 같이 틀어 살펴리에 이벌이 고상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이구이 불쌍한 것들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큰아빠 집에 가서 밥을 얻어 올게 고소하고 짝짝짝짝 현미님 드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현미님 밥 한글만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도 먹을게 없는데 어떻게 좋아요 놀지 말고 한글만 한글만 주세요 아이 없달까 어 밥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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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밥을 사줘서 아이들한테 줘야겠다 여보 빨리 와봐요 제비가 다신다 친구 아저씨 도와주세요 따뜻한 먹기 기다려 했는데 다리에 다치고 말았어요 너무 아파요 응 엄마야 아이구 저러니 와봐 아저씨가 고쳐줄게 얼굴로 으 음 4 笘 2 아무튼 사람들이 제빈다리다리다랑 달리자리나 stumble 소 창 germ 아셔 우리나붓 구멍 pract 와! 한 개 나와줬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니 겨울이 되었어요. 흥분해 가지고 자국이 더욱더 배가 고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올려 드디어 봄이 되었어요. 야! 봄이다! 꽃이, 꽃아저씨! 제비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너는 꽃 제비 아니야? 네, 맞아요. 홍보 아저씨. 네, 제 다리가 다 나와줬어요. 이거 보세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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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구나.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추리고 세월 말 다시 돌아追글게 다시 안녕히 계세요 아빠는 저거 바람이 돌아오게 가요 시야 아르세요 아르세요 다치게 해드릴게요 아르세요 저 오늘 선물 갖고 왔어요 냉성은? 이걸 주시면? 다시 심으시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저는 이만 가도 돼요 건강해져 아저씨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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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겠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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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을 심어요 흰을 덮어요 상척하게 섭섭하게 둘도록 사랑을 주워요 얘들아 힘들지 이만 자자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와 아침이다 잘 잤다 아니 대수가 한밤차에 각각 다 자랐네 여보 바람 빨리 찬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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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ik이 안녕하십니까 이랬기요. 너무 입고 싶어서 안 보닐 거예요. 너무 배불리 다 먹을 수 있고 춥지 않대요. 한 번까지 한 번 해. 안녕하십니까 은근 레이더. 이 많은 돈과 집을 다 어디서 훔쳐드냐. 아니 훔쳐드려. 여러분 형님께도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니까요. 하하하하 저는 좀 알려주세요. 나도 이 차에 데려야지 착한 일을 해야되고 아니 금방 간다. 제비에게 어쩌라는 거지? 아 알 것 같아요. 제비야 나오지마. 들어가. 왜? 왜요? 여보 여기 제비 있어요. 아 월파이 너가 바로 그 제비로구나. 왜 안돼요? 소모자의 얼굴이 참 잘생겼구나. 아니에요. 만기를 따라왔더니 피부가 안 사라졌어요. 괜찮아요. 형 내가 좀 주문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뭔가 또 주문해줄게. 왜냐하면 책 말해줄게. 수 livingelyn, 다운, 다운, 다운 재호권과 함께ctory 마시고 손처리 다운, 파리, 응,cake áz Dad 어? 저기 뭐지? 어? 땅! 내 힘이 너무 쓰다보니 내가 좀 주무줄게 oops 무언가자분들на 무언가자들或者 나은 어떻게 이 날이 무언가자들 차 찾았다. 이제 빨리 가. 어디 가요? 내가 너의 다리를 고쳐줄 수 있니 나도 같이 갔다 줘야지. 예, 엄마 내달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우던 시간이 또 흘러 흘러 또 봄이 들었어요. 이제 과연 박시로부터 빨리 치고 와요. 박시로 치워요. 택시네이크 치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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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와요. 내 발 기다려. 택시네이크 치워요. 택시네이크 치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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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와요. 내 발 기다려. 자 이제 택시 잠을 한번 자 볼까? 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꼬 와 아침식이야 자키야boy 나 이제 빨리 병을 타봐야 해. 수증식 세금 세금 동창세, 버섯 발을 가게 한 대 세금 세금 동창세, 버섯 발을 가게 한 대 여러분의 이름, 아니 이 자리에 대해 관련된다 아이고, 나이 그게 엄청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이름, 역시 말할게요 재밌다는 일부러 보는 세지 않았냐? 그리고 전 영구가 가능성을 받는다니? 죄송합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누구야, 내가 너와 달만 못되게 그렸는데 나도 나를 살리려고 아니, 형님과 나를 얼마나 살인되지 않는데 이젠 너가 다 잊었어요 야, 나 박물이야 여러분의 이름, 나는 다행히 보내가 되지만 한 번만 봐서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 다시는 나쁜 일하지 말고 사양이 좋게, 사양이야 아니, 네냐? 네, 아니, 네 누구야, 고맙다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이제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친구와 놀고는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이 이야기는 산 좋고 물 좋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친구와 놀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욕심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저희, 우리 모두가 다행히 보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이좋게 잘 지내으로 우리 모두가 다행히 보내고 싶습니다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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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화를 참고자.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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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화를 참고자. 오라라, 오라라, 신나게 화를 참고자. 오라라, 오라라, 옳아, 신나게 화를 참고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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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